이번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 성경 354페이지입니다 우리 모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전기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 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전기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잠시 천사보다 못한 그리도 왜 하나님이 천사보다 못하게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문제 해길도 좋지만은 오셔야 할 이유가 작품을 버려놨어요 누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걸 인간을 만드는데 인간 아담의 작품을 누가 버렸습니까? 이 사탄이가 버린 거예요 이 사탄이가 유혹해가지고 선악 까먹고 그 결과 인간 하나님 떠나고 그 죄와 저주 가운데 완전히 그 후손들 전부를 죽은 자로 이 사탄이 장악해가지고 하나님 만든 나라를 하나님 만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구원하러 왔지만은 실제로 보면요 완전 질서가 무너져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셔서 정말 당신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전히 이 사탄을 그대로 둘 수 없잖아요 우린 개인적인 어떤 고우만 생각하는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아마 메시지를 가만히 들어보면 아 바로 그것이구나 잠시 천사보다 못한 그리스도와 결국은 글두를 통해서 회복했죠 이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스 2장 7절 9절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도 그랬지만은 이 사탄인 존재가 이렇게 악랄하게 사람을 세상을 뒤집어 놓는 걸 그리고 아담의 호소는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난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의 세력 가지고 하나님 만든 세상을 완전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오셔야 될 이유가 거기 있죠 이제 우리가 복원 갖고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요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한 은혜 속에 살면 내 인생은 끝난 겁니다 내 인생을 엮어간다 그건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만나버리면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비전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이죠 왕상입니다 19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7천사익입니다 이건 여러분 여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서 우리 교회를 전문화 시대에 세계는 한 동네입니다 이제 7천을 파고 들어가서 구석구석에 생명운동을 일으키고 제작운동을 일으키라고 우리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 교육자는요 사무열같이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분야의 영적 지도자로서 그 전문을 살리라고 그러면서 오바다나 중직자는 이제 자기 분야에서 7천사익하라고 그리고 미래 7천 이제 우리 랩런트들은 미래에 이들이 자라서 사무열이 되고 이들이 자라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중직자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 교육자가 비전을 가진 교육자가 이제 우리가 사역할 지게 우리는 적어도 왕하 2장 9절 갑질의 영감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서 초신자지만요 아 하나님 백성은 은혜로 살구나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구나 그 은혜 속에 살아보면서 느끼는데 결국은 에베스 1장 3지를 보니까 장세진의 택한 백성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살구나 제가 그걸 성경 속에 또 사실로 응답받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사실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러면 뭐 신학교 나오고 목사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역할 못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봐왔잖아요 사실 은혜 받지 못하고 사실 믿음이 없는 교육자는요 양을 갖다가 구름통이 받들입니다 왜냐 강대사에서 자기가 기도 안 하는데 자기가 이 힘을 안 가지는데 교회 강대사에서 목사는요 모델입니다 거기 도전 받아 가는 것이 성도다 말이야 그런데 그래요 그 엘리사가 벌써 선생 엘리아를 통해서 복음 깨달았잖아요 깨달고 나서 하늘 미션을 주었죠 도단손도 네가 이제 나 대신에 선지자 노릇해서 일꾼 키워라 그런데 분명히 복음은 깨달았는데 자기 선생 같은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 선생한테 선생의 갑질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 따라 붙잖아요 다른 선생님들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는 것은 아직 복음도 안 돼 있고 복음이 안 돼 있으니까 야 너희 선생 네 물이 올라갈 것인데 뭐 하러 따라가나 나도 알고 있다 거의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주의 종이 종들이 영적 생활 안 된다 내가 그래서 내가 덕평의 이사장 아닙니까 학생들도 그래요 혹시 기도가 안 되고 말씀 보고 싶지 않으면 지금도 늦지 않다 그만둬라 그래서 빨리 그만둬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때가 돼서 목사되면 양떼들 고렁트리 머리 엿는다 너 때문에 양떼들이 죽는다 그러니까 막 그 메시지 듣고 나서 막 총신 애들이 말이야 우리 목사님 이사장님 말이야 율법이다 그게 무슨 율법이에요 그렇죠 야 주의 종들여 참 조심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이것저것 배워가지고 오히려 더 망치고 있습니다 은혜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요 은혜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인도를 해줍니다 은혜 속에 들어가야 영안이 열립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중직자는 어떤 정도 역할을 해야 됩니까 중직자가 정말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비전을 줬다면 중직자의 역할은요 또 중요합니다 왕상 19장 18절이죠 오바다입니다 18장 사전이구나 18장 사전입니다 오바다입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국내 대신이면서도 지금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있으니까 이 100명의 선지자를 먹이고 보호하고 자기 생명 걸고 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정말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강단을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또 우리 교회의 각 계층에 혹은 또 지역에 또 전문의 생명 걸고 비전을 가지고 사용하는 종들 누가 중직자들이요 발을 기치셔야 됩니다 왜 사단이 그냥 공격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적어도 이런 믿음이 있어요 돈 내가 없잖아요 없습니까 천지가 우리 아버지 것인데 이 돈을 넣는 게 뭐 때문에 좋습니까 세계보호 말하고 일꾼 키우라고 정직자 정도 되면요 진짜 빛의 경제 보좌에 이 하나님이 준비된 돈 써야 됩니다 없다 너 없다 없어 그럼 평생 없는 거죠 내가 버려가지고 아 이거 있다 이겁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자기가 자기 인생 엮어가는 거예요 그래 안 되니까 이제 다른 사람 엮어가지고 돈 가지고 가려고 하냐 그건 웃긴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일할지에는 반드시 이런 중직자들이 받쳐줘야 됩니다 나 이런 일을 하니까 좀 도와달라 그건 아니죠 그건 인본적이 쓰는 겁니다 그건 주면서도요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존심이 있잖아요 주의 종이 그러면서 또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의 비전입니다 뭡니까 이 랩런트의 비전은요 칠천이겠죠 이들은 어리잖아요 왕상 19장 18절에 이들은 미래 칠천에 대한 확실한 걸 잡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벌써 엄마가 기도해서 나시린 미래 칠천 지금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잘 크고 때가 돼서 시집가고 좋은데 이거 아니잖아요 그 비전이 없는 사람 우리 애들은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사무엘이 나오고 여기 앞으로 중직자가 나오고 현장에 칠천 사이 갈 지도자 나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정을 가는 거 아닙니까 은약의 여정을 가고 있잖아요 우린 절대 은약을 붙잡았잖아요 칠천 이제 우리가 절대 은약을 붙들었으면 은약의 여정을 가고 있잖아요 금년 21년도 말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약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순회하면서 칠천 제자 찾고 중직자 찾고 미래댑론도 찾아서 그들을 세워주는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절대 은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입니다 목표 비전 아닙니까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이 여정을 가다보면 굉장한 일이 벌어질 수 있죠 문제가 들어다칠 수 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 또 사건 위기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은약의 여정 속에 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될 수가 없잖아요 왜 문제가 안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이 응답이 또 옵니다 아니 요셉이 세계복음화에 대한 비전 아닙니까 그 비전 속에 여정을 거고 있잖아요 형제관들이 시기해가지고 요셉을 운행이 채워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하나님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데 노예로 간다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복음이 확실지 못하고 나에 대한 비전이 확실지 않을지는 이런 게 들어닥치면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45년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주지 않는 적이 없어요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초신자 목회할 때도요 주님이 목회하는 수정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나 그런 사건 위기와도 주님이 그걸 넘을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비전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21년 우리는 정말로 교육자로서 갑질의 영감 속에 정직자로서 오바다 같은 그런 중심 속에서 주의종을 받들고 그러면서 렘누트 발판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나가면요 참 금년하네요 멋있는 해입니다 아십니까 금년에 얼마나 중요한 해입니까 제가 30년 동안 올해 한 올인 하면서 이 복음에 대한 결론 이걸 또 사실 구체적으로 이분 1년 동안에 완전히 끝을 맺다고 그래요 더 시간만이 안 가리고 원단 메시지 들으면서 바울과 같이 결정 날 수 있도록 지금 저는요 그런 것이 느껴지거든요 참 중요합니다 이분의 원단 1, 2, 3강이 얼마나 중요하냐 합니까 저는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실까 30년 지나고 나서 하면 될 건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의 근본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근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본에서 누가 창조했습니까 만물을 우리를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빛입니다 빛 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내가 여전히 중요합니다 내가 옛날에 처음 나온 교회가 영조동인 후원교회입니다 제가 한 2, 3개월 딱 다니니까 강래산에서 목사님 뭐라고 할지 압니까 창세기는 설하라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 하는 거야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한 여건한 말씀인데 그때 내 마음속에 이 교회 떠나야 되겠다 빨리 떠나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몇 목동에 이사 갔어요 거기에 가서 합동적 교회 창조를 믿는 교회 제가 그 교회 갔어요 만약에 제가요 영이 흐렸더라면 아마 그 교회 있으면서 그 교단에 속한 신학교도 갔을 거예요 큰일 날 뻔했죠 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반쯤 예수 믿는 교단도 있어요 그런 교단 속에서 그렇게 신학을 배우고 돼 있으면 그거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창조에 대해서 그랬는데 참 이상하지 않아요 이 창조의 역사 속에 들어가니까 이상하게 창세기 1장 2절에 이 허감 공허 이 어두움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지구도 그 인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인간은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 같은 영적 존재요 하나님 같이 영원한 존재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챙겨줍니다 그건 뭐 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에덴 동사를 만들어줬어요 안식도 주고 에덴의 축복을 줬잖아요 그러면서 인간에게 당신이 만든 만물을 다스려 정복해라 그러면 내가 생육버스 땅에 축복을 주겠다 이 하나님이요 엄청나게 이렇게 축복했잖아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네가 형상의 축복을 누르려면 선할까따 먹지마 만약에 네가 선할까를 먹는 날에는 넌 죽어 날 떠나 피조물입니다 사람의 생사복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까 내가 건강하다고 오래 삽니까 밤사이 안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런데 게시록 12장 그 전에 옛뱀 사단 마귀가 이 인간을 유혹한 거예요 너 손할까 뭐구먼 너도 하나같이 돼 여러분 내가 목회하면서 제일 무서운 것이 동기입니다 동기하십니까 이 사단이가 동기를 부여한 거야 우리가 선할까를 먹었잖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결국은 약속대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떠나면서 드러닥치는 재앙과 저주와 죽음과 지옥 오늘날 인간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참 저는 하나님 만나서 영안이 열려서 보면서요 참 이 법성일이 아니에요 이걸 인간이라고 살고 있고 여기서 성공만 좋으면 돈만 좀 버리면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짓만 있으면 아닙니다 종국에는 저주, 죄악만 나가지고 낮이 지옥까지 갑니다 세상에 이럴 일이 있습니까 장세기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노아시대는 살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떨어진 이 하늘에 떨어진 이 내필임 이 내필임이 온 세상을 갖다가 귀신 동네로 만들었잖아요 물론 떨어질 적에 자기만 떨어진 게 아니고 이 하느님과 높아지려고 하는 이 사탄이가 자기만 떨어지게 하고 귀신들 천사들 많이 꺾어내려고 더 귀신들이거든요 이 내필임 정말입니다 저는 이 내필임 세력이 어느 날 무섭습니까 이건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참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물로 썰어버렸어요 내가 사람 지은 것을 사람 지은 것을 내가 후회한다 노아야 방주를 만들고 네 가정은 들어가고 내 인간들 다 썰어 다 썰어버렸다니까요 완전 다 썰어버렸어요 다 썰었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이 또 이 내필임에 끌려들어가지고 이 내필임 세력들이 엉켜가지고 뭘 만들었는지 압니까 바벨탑을 만들었어요 바벨탑 이 바벨탑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겁니다 왜 이 내필임 세력들이 우리 헛되지 말자 우리 힘을 모으자 이게 지금 뭐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니까요 여러분 참 무서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서요 패그리하고 교회에서 자기 세력 기업하는 거요 그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 좀 많이 왔어요 중요한 또 중객자 왔어요 또 그 교회에서 또 주의정들도 들어왔지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무래도 우리 교회 같이 있는 사람들하고 엉키고 같이 인원하고 같이 모이기 시작하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또 분리됩니다 제가 제일 그걸 걱정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 교회는 그런 기도 아니니까 하나님 절대 패그리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놓고 서슬 보니까 그런 게 없어지더라고요 교회에 누가 패그리합니까 사단이 그런다니까 여러분이 큰 죄 짓는 겁니다 나부터도 그러면 아예 생각을 안 하죠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굴 불렀습니까 아보라 불러온 거예요 드디어 장책이 11장까지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 땅에 인간들이 이런 짓거리 하면서 사단의 종료를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아보라함에게 뭘 줬습니까 복음을 줬어요 아보라함께 복을 줬어요 아보라함아 내가 지시한 땅 네가 가난한 땅 장세기 12장 1절에 네가 가난한 땅에 가서 장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야 네가 가난한 땅에 가서 오실 메시야 이 가난한 땅에 오신 예수 믿으면 이 말입니다 믿으면 내가 너를 장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복용을 삼겠다 굉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세상에 속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고 뜻대로 살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내가 몸부림치는 거고 하나님 딱 만나버리면 내가 몸부림치면 안 됩니다 이미 주 안에 있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방주 안에는 먹을 게 다 있어요 하늘나라 들어가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 어마어마한 만약에 너를 축복하는 자 있으면 내 복 줄 수 있고 만이 너를 저주하면 내가 바로 저주하겠다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너를 통해 천하만민이 복받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바이벌이 하나님이시고 이 바이벌의 약속이 내게 대한 약속이고 내가 이 약속을 믿으면 성취되고 내가 이 약속을 붙들어 기도하면 내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성경을 보는데 아브라함이 나와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고 나도 이해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이구나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요 이상하게 제 삶 속에서 축복이 흘러가는 것 있죠 신기한 것 있죠 초신자가 뭘 압니까 안 그래요 초신자인 나를 통해서 축복이 그 면목이 간에 그 교회 가니까 나를 통해서 그 교회가 진짜 변화가 일 나요 막 기도가 불길이 나고 구역을 맡으니까 구역들이 살아나고 또 초신자지만은 오산스 목회하는데 절을 통해서 무너진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 내 가정도 말하는 것이고 뭔가 축복이 내한테 흘러가는 것 아 이게 내가 복의 근육이 돼서 그렇구나 아멘입니까 어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게 옵니다 우린 저 사람 잘해주면 어떻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손 대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압니까 정말 우리가 보험의 결론을 하고 사실로 누리면서 그 말 하면 되는데 내가 볼 때 그런 사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의 어떤 수준 속에서 그렇게 엮어버리면 그 사람은 또 이상한 사람을 만들뿐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절대 손 대지 말라고 가만히만 놔둬도 동북계 속에서 한시대 인물로 일 난다 잘 가는 사람을 건드려가지고 방향을 틀어버리면 그 사람 또 구렁텅이 빠집니다 억울하잖아요 교회까지 와가지고 보험 주는 교회까지 와가지고 사람 때문에 또 무너지면 그거 어디 있어?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다 복의 건너지면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같이 이삭도 하나님 나타났었어 흉년이 들었는데 가지마 내가 지시한 땅에 있어 그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눈은 복의 건너 주겠다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이삭이 뭘 깨달았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깨달은 이 장세기 3장 15절 이 언약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자기 아들 이삭 자기에게 이런 축복이 왔잖아요 농사진들 100배 마침 창대하고 왕성했다고 했습니다 거부를 낙십니다 내가 농사를 잘하고 자리가 거부된 게 아닙니다 우리 신분의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야곱 누굽니까 장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야곱이가 자기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할아버지는 저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는데 왜 받았습니까 그리고 아버지는 또 그리고 아버지 피제사가 도대체 뭡니까 야곱은 욕심 많거든요 피니까 피가 뭔지 할아버지가 갈대에 우렸을 적에 이 가난 여기 가서 메시야 네가 영접하면 그 약속을 믿었는데 복에 근원적인 축복이 왔다 아버지 아브라미께 이야기한 그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나게도 동일하게 메시야 오실 그러면서 이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야곱 알잖아요 야곱은요 특별합니다 정말 야곱은요 벌써 이 내 족장 중에서 제일 빨리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요이섬입니다 왜냐 이 야곱이가 사랑하는 연인하게 태어난 아들입니다 열두 아들 중에서 이 요셉은 틀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집사람으로 피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깨달은 걸 갖다가 이 요셉에 대해서 심었습니다 요셉이 빨리 어느 정도 제일 빨리 족장 중에서 그에게 결국은 요셉을 통해서 복음가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고 세계복음을 했잖아요 중요합니다 이거는 아이다 이건 잘못 엉킨 거다 아브라마 니가 이렇게 오실 메시아 붙들면 너를 통해서 너는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제일 중요하게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 되죠 왜 이렇게 재앙이 이 재앙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모릅니까 이 재앙이 오는 이유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재앙이 들어닥치는데 재수가 없다 그러고 나도 우리 부모가 아버지가요 이상하게 재수가 없어요 부모인도 줬고 자식도 줬고 그 많은 재산이 빚더미로 가고 얼굴이 새까매요 나 몰랐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재수없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예수 믿고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잘 살다 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특별하게요 귀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절에 중을 모시놓고 우리가 잘 사니까 사랑 제보가지고 목닭을 막 두드리고 또 병인 같은 거 오면 이상한 사람 와서 막 이상한 짓을 하고 말이에요 특히 심했어요 아 우리 동네 안에서 그러지 않았는데 우리 가정은 특별하게 저주재앙이 들어왔어요 제가요 초신자로서 성경보다 그걸 알았습니다 와 이 우상 성기는 거 이게 무서운 사건이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재앙이 옵니까 재앙 받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됐어요 일미 세력이 결국은 사탄을 통해서 이 세상을 갖다가 완전히 재앙을 맞을 수밖에 없는 저주와 재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사탄이 거기에 그날의 열 신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열 분야에 성공하려면 다 우상 성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열 재앙이 와 한 겁니다 애굽에 자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우상이 얼마나 무서워요 이거요 이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있다니까요 오늘 이 땅에 이런 시스템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허감 혼돈 공허의 이 존재가 이런 애굽 세상의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모든 인간들이 이 시스템 속에서 식기 우상 생기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서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믿으면서요 내가 혹시 사람을 바라보거나 혹시 세상 것의 마음에 당기면 싫어해요 진짜 하나님 욕심 많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주님만 바라보도록 참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인 저의 존재를 갖다가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오직 요어만 바라보고 주 예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엮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애굽 세상 세상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눈이 열려야만 이 세상에 이 사단이가 임금 노란하면서 세상을 망치고 있다는 거 정치판도 그렇고 문화판도 그렇고 온 땅을 갖다가 이놈이 지금 망치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세상 보는 눈입니다 히브리에서 1장 13절에 이놈이 원수입니다 예수님 원수가 발동상 되겠지 이놈을 갖다가 완전히 끄글대가지 이게 원수라니까 우리 사람의 원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느라 말하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럼 이놈이요 굉장한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사건 아닙니까 아담이 원죄 그 죄가 아담의 모든 이 땅에 태어난 후손들은 전부 그 죄를 가지고 이제 죽은 자지요 이 세력이 엄청갑니다 전부 자기 새끼들 아닙니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전부 자기 새끼들 자기 세력이죠 그런데 히브리에서 1장 10절에 12절을 보면요 종국의 이 세상은 망합니다 그런데 세상인금 이 인간이 이 사단이가 지금 이 세상을 완전히 지금 떡을 치고 있습니다 멸망치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게 눈이 열리면요 세상에 보면 안타깝습니다 아 잠시 천사보다 못한 그리도가 오셔야 되구나 이게 여기서 그냥 뭐 전도메치하고 그냥 우리에게 조금 부흥되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형상이라니까요 거마함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러면서 이것이 이 존재가 애국 세상을 애국을 장악했습니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어떤 교회는요 사단 이야기하지 마라 그래요 교단에서요 사단 이야기하면 수준 낮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사단을 도와주고 있죠 이 교회에서 이 복음이 원칙적인 복음을 가지고 이 온 이 사단을 꺾어야 되는데 사단이 형이 하지 말아요 교회에서 그런데 저는 교회가 문제라 이 놈이 이 놈이 지금요 완전히 사단 마귀가 장악했어요 세상을 그래서 그 큰 애국의 큰 신 이 열신이 결국 뭐합니까 이 열신을 통해서 그 애국의 지도자도 그 애국을 갖다 자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신 열 큰 신이 이 애국의 지도자들 그래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들 누군지 압니까 전부 허감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정사건세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제 해보면 될 것 같지만 결과는 아니잖아요 장말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미국 보면서요 야 그래도 민주주의 보로인데 나라가 어쩌다 저렇게 되었나요 난 깜짝 놀랐습니다 뭐 흑한 트럼프가 돼야 된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미국을 보호하고 중국과 관계에서 각을 세우고 잘하고 있다 그래서 돼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뭐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미국의 백성들이 세우는 거 아닙니까 보니까 이번에 참 보통이랍니다 그래 다행히 이제 트럼프가 굴복했죠 굴복할 정도가 있는데 탄핵을 당할 것 같아요 그거 선동했거든요 이사당에 가서 선동했어요 큰 죄를 지었잖아요 앞으로 그런 대통령이 안 나오게 했으라도 탈핵으로 가지 않겠나 여러분 그게 누구예요 이 배우의 사단이 그럽니다 지도자를 붙으러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열 분야를 네 분야를 갖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아요 우상성길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래서 우상으로 가는 겁니다 우상으로 가다 보니까 열 재앙이 온 겁니다 아십니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열 우상을 섬기고 열 재앙을 만났습니다 마지막 재앙에 이제 그때 피바루고는 나왔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노예생활 요셉 이후에 복음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우상성기고 그게 재앙의 가치 맞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서 빨리 열렸어요 직장에서 불신자를 보면서요 내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당하는데 반드시 저러면 큰일 났는데 너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갈 건데 이 영안이 빨리 열렸어요 야 안타깝대요 그래서 제가 망단 다 했지만 저들 놓고 기도했어요 예수 믿게 해달라고 여기 보이니까 제가 교회에 가서요 교회에서 성도를 보면서요 또 눈이 열렸어요 조금 믿은 내가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교회 오래 다니는 믿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저짓하나 말이야 자기 목사 욕하는 것은 여사고 서로 이야 저는요 이 전부 사당 2가 생기고 있잖아요 제가 살아남은 길이 뭡니까 하나님 기도했지요 야 같이 어울려서 일하고 웃고 지나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개인적인 만남은 절대 하지 마라 개인 만남 아십니까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너한테 흘러온다 특히 교회 가서 하나님 나 이제 교회가 품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전도하고 같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지만은 절대 개인만 나지 마라 교회 안에 개인 너는 잘 알잖아 누가 헛소리하는지 거의 다 불신앙이에요 내게 이 지혜를 주는 거 있죠 와 그렇구나 참알로 저는 여기에서 아라비아입니다 제가 목사한테도 도움을 안 받았어요 유광수 목사님에 대해서 보금과 이제 성경기 전도원인을 받았지 다른 사람은 제가 만나보니까 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 잘못된 사고 잘못간 긴대인 것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다가 절대 사람 만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만나면 그 사람 것이 내한테 들어온다니까 가만히 들어봐요 그 사람 이야기 은근히 교회에 대해서 불신앙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거짓말 안 합니다 강대상에 올라가서 은근히 목사를 깔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모릅니까 거기에 동기가 붙여서 그래요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가 영안이 안 열리면 사탄의 종로를 해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개인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뭘 때문에 왔습니까 회복하러 왔다니까요 다 이렇게 다 이 세상 임금 사단에 장악돼가지고 다 죽어 멸명받을 거니까 하나님이 이 사랑하셔서 당신이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정말 여기에서 빠져주고 가는 세상을 빠져가는 사람을 살리고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오셨어요 회복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는 잠시 천사보다 못한 자리에 왔어서 이 일을 해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을 어떻게 건지나 이기지 이대로 나을 수 없잖아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들이 엄청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출애급해야 됩니까 어떻게 갈 때 우리에서 나와야 됩니까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 백성 건지려면 다른 거 없다 저들이 사는 집에 문이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게 뭡니까 출애읍기 3장 18절입니다 피제사입니다 너 바로한테 일려라 왕이요 이 백성들은 희생자살을 드려야 되니까 내보내달라고 바로가 무슨 압니까 희생자살을 그래 안되니까 마지막에 이제는 뭘 합니까 마지막에 이 허감을 꺾고 건지기 위해서 6월절이죠 출애읍기 12장 1절의 14절 6월절 사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재앙을 하나님 때립니다 그때 피발한 백성들 집에 있음에 살아난다 재앙이 덮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재앙을 내렸습니다 이 재앙을 내리니까 출애읍기 12장 12절에 이 허감이 이 바로가 꺾인 겁니다 바로 꺾이면서 출애읍기 12장 13절에 이 재앙과 저주가 여기를 넘어가는 거 있죠 애국에는 말할 것도 없고 통곡 소리가 그래가지고 출애읍기 12장 4절이죠 뭡니까 드디어 41절입니다 41절에 출애읍입니다 결국은 출애읍 때 피발라야 산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피 요하모금 1장 29절에 요하모금 1장 29절에 세상 지를과 죄를 지어가는 젊은 피를 보라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여기에서 거닌 줄 믿습니다 피발라야 피 예수 믿어라야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잖아 네 죄를 위해서 하나님 떠난 너를 위해서 원수의 손에 있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잖아 그러면서 이 예수가 누굽니까 로마스 3장 25절에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됐잖아요 하목 하나님과 하목 제군입니다 하목 제군 희생제사가 바로 하목 제군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물론 여대원에 많이 들었지만은 제가 30년에 돌아와서 결군 제재를 통해서 가슴을 치면서 고난의 주 보좌의 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확실하게 못을 박아주었어요 왜 이 교회가 7천사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인이기도 주인님께서 우리 동북길 세울지게 당신께서 이 7천사이를 통해서 세상을 뒤집고 사단을 끄글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사람 만들었잖아요 어떤 인간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 만든 만물을 정보하고 다스리는 미션을 줬잖아요 인간 참명만 저는요 제가 한 27년인가 26년에 이걸 알았어요 내가 예수 그리도께서 나를 갖다 하나님 형상으로 해보겠구나 와 하나님 형상이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하나님 형상 하나님 같은 영적 존재요 하나님 같이 영원한 존재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에덴을 만들어 주셨고 에덴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막 제가요 예수님 이거 고마 이게 아니고 이게 막 가슴을 치는데요 내가 이걸 이제 알았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손 대지 마 죽어 네가 만약에 손만 안 된다면 넌 하나님 형상에 축복을 누리면서 내가 만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멋진 전산다 네가 만약에 만물을 다스리 정복하면 내가 생육부에서 땅에 죽음을 막 쏟아 죽구만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돈 몇 푼 모아가지고 뭐하자고요 또 인간 의지합니까 사업 잘하니까 저 사람한테 뭐 이겼겠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쪽으로 안 씁니다 세상에 이 사단이가 그냥 두지 않잖아요 이 사단이 유혹해가지고 이 아담이 이렇게 아니야 네 선악과목은 너도 하나님 같아 동기를 부려한 겁니다 이 동기 무서워요 어떻게 주 안에 살면요 너만큼 더 동기가 없어요 내 인생을 내가 엮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인 되셔서 당신께 내게 비전을 줬고 그 비전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주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할 필요가 없어요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세요 마음을 하나님 주세요 우리 교육자들이 하나 되어서 우리 동북회를 세계적인 보험을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내가 알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마디로 네 내 편대라 이 말이지요 큰일 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겁니다 아십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많이 갈라졌잖아요 교회와가지고 부교육자로 와있다가 서슬 서슬 사랑 건드려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어가지고 교회가 갈라져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딱해졌어요 만만큼 80-90%가 교회에서 딱해져 나간 겁니다 참 무서운 교회입니다 사단이 사단이 그냥 있지 않아요 사단은 갈라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에 속해가지고 결국은 이 죄 원죄 아닙니까 이 죄를 짓고 바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떠난 정도 아닙니다 완전히 사단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인간의 불의원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왜 그렇게 재수가 없는지 이런 일들이 들어닥치고 이런 재앙이 오고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이 원인은요 세 가지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별 수 없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떠나자마자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8절에 4절에서 8절에 누구의 소수예요 너희 아비 마귀 마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거 참 기가 막히죠 마귀 자녀예요 마귀 자녀가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제 마귀 새끼 되면 하는 짓거리가 전부 귀신 성길 우상 성길 우상 성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결과의 마음에 정신적인 문제뿐 아니라 온갖 고통과 저주가 오지요 우상 성기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육신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되는 일이 없고 병이 옵니다 이 병은 지옥으로 가는 병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병은 하는 계획이 있어요 지옥으로 가는 결국은 사람은 하면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은 죽음은 어디로 갑니까 이 사탄이 들어가는 지옥에 들어갑니다 말할 수 있는 끔찍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도 그래요 천국 가봤는데 목사들이 안 보이더라고 내가 아는 목사가 안 보이더라고 그것도 가능하죠 목사가 하나님을 안 만들어서 목회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냥 자기 목회하는 사람 있잖아요 참 무서운 말이죠 어떻게 보면 무섭고 부끄러운 말이에요 나만 아니고 내 자식 새끼가 그 길로 간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시어머니가 불교를 믿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 생기는 못 갑니다 그럼 어머니 죽고는 갈 것 같습니까 그 과정을 장악하고 있는 허감이 돈이 안 나와둡니다 이게 무섭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혹시 종교생활 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종교생활 하면 내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못 빠져나옵니다 혹시 내가 선행을 하면 64장 6절이죠 내가 혹시 선행을 하면 6절입니다 안됩니다 이것까지는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한 의가 뭡니까 아들을 하나님 보냈습니다 아들 예수를 보냈습니다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하나님 보내셨지요 보내셨어 그분이 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호손을 통해서 이 사단을 거꾸로 보냈습니다 여자의 호손 출애읍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피바르게 해서 죄 없어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이제 우리 인간을 구원하게 해서 피 보라 처녀가 인터의 아들 낳을 것이오 그 이름이 임마누이다 여러분 드디어 마태봄 1장 18절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죠 이리 보셔요 정말이죠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피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린 겁니다 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번 물 19장 30절에 냈다 다 끝냈다 완전 끝냈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보낸 자 예수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거지요 아하 복음 들어오니 이게 이구나 몰랐구나 내가 사는 길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오시고 부활하신 예수고리도 결국은 내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이룬 선지자 내 제 문제를 완전히 끝내준 제사장 나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신 왕 그 예수를 나의 그리도로 영접할 때입니다 어떻게 영접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의를 입으로 신해서 고백이죠 언제 고백할 것이냐 잠은 27장이죠 언제 고백할 것이냐 27장입니다 1절입니다 내일 아닙니다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밤사이도 아니죠 지금 영접할 때 그래서 요번에 원단에서 영접했잖아요 아멘입니까 영접했잖아요 영접하면 바로 내가 마음을 열지에 예수님께서 내가 네 마음을 두드르느니 네가 마음을 열고 나를 콜하며 영접하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살리라 알렐루야 요한 몸 14장 16절에서 17일 영원히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이렇게 28년 29년 30년 보금 들으면서요 얻은 결론이 저는 이것 때문에 들어갔거든 이제 끝나자 주님을 모시고도 시험이 오고 주님 모시고도 사람을 못 넘어서고 주님 모시고도 말해 문제사건 앞에 주지 않는다면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걸 침노하기 위해서 30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건 끝났죠 그러니 저는요 앞으로 남은 여생도 하부 문제가 없어요 문제 올 수가 없잖아요 이런 믿음 속에 신을 쓰니까 병 같은 것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이 60살에 어떤 근사가 삼성에다가 검진을 여었어요 내가 물었겠어요 나한테 물어보고 하지 왜 했어 목사님 나이 60입니다 목사님은 시에서 나오는 검진을 한 번도 안 받았잖아요 그래도 한 번 받아보셔야죠 집사람 보고 안 간다 그랬어요 그때 98만원입니다 지금 같으면요 굉장히 아니죠 여보 성도가 그렇게 목사를 생각했으니 당신 말이야 그냥 그저 가면 갚아보라고 그때 내가 가면서 하나님 미안합니다 나의 주인 되어서 내 건강도 주님이 다 챙겨줬는데 내가 이 성도가 이해를 해서 내가 갑니다 가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또 24년 전 한 5년 전입니다 우리 장로님 두 분이 서울대학 병원에다 그때 200만원 말씀을 주고 또 저의 검진을 여었어요 내가 장로님을 그랬어요 장로님 본인한테 물어보고 해야지 어찌 내한테 물어보지 않고 하니까 목사님 안 갈 거니까 그래도 목사님 가봐야 됩니다 나이가 얼마입니까 나이가 75 아닙니까 야 이 고민돼요 그냥 따라 안 가면 내가 갔다 어떡하고 그러는데 따라다녀요 안내를 다해요 해보니까 아무 이상 없어요 왜 혹시 내가 병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은 창조주니까 검은 병 못 나서겠어요 믿을라 하면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엉켜가지고 육신 생각 속에서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깨끗하게 믿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브라함이 축복을 보고 내가 느낀 게 그래 내가 아브라함이다 내가 바로 복의 근의다 이게요 굉장히 확신한 거 있죠 그래 나를 통해 천한 만민이 복받을 것이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나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솔직히 내가 그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사로 제가 안 만나주죠 식당 가도 그건 아닙니다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내 만나는 모든 게 축복이니까 그러면서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형상 아니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정복할 존재 아니냐 나 혼자서 이때 내가 알았습니다 나 혼자만 가지고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우린 칠천 아닙니까 칠천의 분야에 영적 지도자가 써주고 이제 칠천 현장 속에서 올인할 우리 중직자들나 평신도 이제 미래에 이제 이게 무덤에 묻히면 안 되잖아요 미래에 누가 합니까 주님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의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께 주신 이 칠천 비전 이루고 갈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오늘 또 귀한 말씀 속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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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